오늘은 유튜브에 내가 만든 영상을 올리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카페나 이런 데에 링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다음에 올려서 그 주소로 링크하는 방법 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면 따로따로 하고 빨리 끝나면 한군데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반드시 먼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제 워터마크 같은게 붙어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것이 제가 로그인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름이 나오고 메일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로그인 한 후에 우리가 이후에다가 파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세요 카메라 같은 여기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걸 딱 누르면은 이렇게 동영상 업로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딱 클릭하시면은 장면이 바뀌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모드가 됩니다 이때 파일 선택을 눌러서 이제 탐색기가 열리면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올리려고 준비해 놓은 그 그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뭐 실제로 어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올리는 것을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열기 하면은 이렇게 이제 보세요 펄쩍 뛰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100%가 되면은 다음을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여기 나오면 아동용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다시 이제 이게 100%까지 처리가 어떨 때 시간이 좀 걸립니다 95% 쯤 가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때가 있는데 일단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95% 에서 이제 조금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기다리실까봐 제가 일단 좀 이걸 끄고 여러분들한테는 그 다음 단계 바로 이어지도록 고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이것을 보지만은 저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기가 처리 완료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을 클릭하고 또 다음을 클릭한 후에 여기에 공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공개당은 공개하기 위해서 올리니까죠 공개 안할 것 같으면 거기 올릴 필요가 없죠 공개를 딱 클릭하고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게시를 딱 클릭하면 여기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나타난 동영상을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미리 보내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럴 건 없고 링크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주소입니다 여기 주소는 이걸 딱 클릭하면 복사가 됩니다 클릭하고 이것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을 올려놓고 자 한글을 띄워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던 그 태그 이것은 뭐 또 없는 분이 또 있을 테니까 제가 다시 또 하나 보내겠습니다 이거 하고 다음에 쓸 수 있는 태그를 두 개를 합쳐서 하나 다시 보내겠습니다 이 강의 완료한 후에 자 여기다 우선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럼 여기 주소입니다 주소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까지 뭐 같이 안 되는 건 여기까지 요거는 그림 가에 있는 황금색 테두리를 테두리가 없어도 되는 것도 요거 하면 됩니다 요거 하면 되는데 요게 사이즈는요 680에 382는 16대 9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크게 하면 좋은데 어떤 컴퓨터 해상도에서는 옆에 잘려서 못 봅니다 그 대신 크게 보려면 옆에 그 밑에 유튜브 그 글을 클릭하면 유튜브로 돌아가서 보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에 내가 올린 영상의 주소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다 필요 없고 요거만 끝에 오면 딱 복사를 합니다 요걸 우클릭해서 복사하고 요게 보세요 제가 빨간걸로 이렇게 써 놨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때도 빨갛게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요 부분에다가 조금 전에 복사한 요것을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게 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토플레이 equal 1칸의 요것은요 여기 있으면은 이 영상이 뜨면서 바로 플레이가 됩니다 여기 없으면은 숫자가 다르거나 하면은 거기에 플레이 버튼이 딱 나가서 그걸 클릭해야 이제 플레이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전체를 이렇게 우클릭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판으로 가서 카페로 가겠습니다 카페로 가서 자 시간이 좀 걸리네요 내가 딴 걸 하다가 와서 카페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어떤 게시판을 딱 선택을 하고 들어가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기 동영상을 올리는 제 카페에 게시판에 들어왔으면 여기 글쓰기를 딱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모드가 됐죠 여기에 나는 미리 체크를 해두었는데 여기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고 여기다가 조금 전에 가져온 그 태그 전체를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써줘야 됩니다 제목은 이건 여러분들만 보이고 나중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냥 연습이라고 쓰겠습니다 연습 이렇게 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건너뛰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테두리를 노란 테두리를 나타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누르면요 이렇게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가보겠습니다 작성 글 확인을 눌러서 내가 보면은 보세요 이것이 가의 이 테두리가 아께 제가 말씀드렸던 테두리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재생이 되고 이게 좀 적다 싶으면 여기 보세요 이걸 딱 클릭하면 바로 유튜브로 갑니다 오늘 베가스 시간에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안그러면 여기 누지르면 유튜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보고 작품을 만들거든요 우선 트랙을 두 개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여기다가 그럼 이제 3D 소스 알파로 하고 이것을 복제를 합니다 두플리케이트 그 자리에다가 원룹방에다가 동영상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직접 올리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나 이런데 올렸다가 아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가 제일 능력하니까 유튜브에 올렸다가 그 택을 여기 갖다 놓으면 좋고 만약에 유튜브에 가기가 못한 분들은 본인의 카페 블록 이런 데서 그걸 올리고 거기서 이제 따오는 방법을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링크를 걸어서 링크를 택을 복사해서 원룹방 작품 안에다가 가서 올리면 그 작품이 거기에 뜨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빠트리고 온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나 하면요 우리가 늘 쓰던 익스플로러 보다는 익스플로러 이거는 조금 이제 호환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할 때는 이렇게 크롬을 씁니다 크롬 크롬을 아직 가지지 못한 분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검색창에다 대고 크롬 이렇게 C-H-R-O-M-E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롬 쓰고 클릭하면 크롬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원래 크롬이 홈페이지도 있고 개인이 또 올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바로 깔면은 이렇게 크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쓸 때는 여기에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료까지 하고 다음에 올려서 링크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